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어 같은 국어, 무비국어에요. 엄선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딱 시기를 생각한다면 2025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 2026학년도가 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수능 준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커리큘럼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들어온다기 보다는 시험 준비 일정과 그리고 커리큘럼 진행 그 과정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거 이거 들어야 돼 라고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시작하는 때가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EBS가 나오는 시즌이랑 여러분들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 돼. 커리큘럼 순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음 처음 이제 시작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 처음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사실 뭐 오만가지 것들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기본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커리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있어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은 두 종류로 일단 지금 열어놓을 건데요. 하나는 2025 버전 그리고 2026 버전이 되는데요. 2025 버전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 무비국어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봤던 수능시험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다 분석 꼼꼼하게 해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가 방향을 잡아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가 있는 거는 20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 해설만 들어있다고 하면 2026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평가원 유형을 다 끝낼 수 있게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전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비국어 더 비기닝으로 여러분들이 45문항이잖아요. 45문항 우리가 80분 동안 어떻게 풀면 되고 또 이 80분 동안에 45문항을 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국어 등급 1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국어 점수, 원점수 100점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무비국어 더 비기닝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수능 국어라는 게 독서론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선택과목도 있구나 나는 선택과목 뭐를 선택하면 좋을까 라는 것도 명확하게 딱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 길로 가주면 좋겠습니다만 아 근데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택과목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학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독서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학생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문학의 양이 많아요. 문학의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요즘 경향 이라는 말로 따져본다 그러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정이 됐어요. 킬러먼저 너무 어려운 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난이도를 실제로 체감할 때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데 이유는 더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그 전까지의 문학이 독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난이도를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뭐야 문학 어려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독서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 있잖아요. 독서 어렵대. 독서만 주문장상 들고 파다 보니까 문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문학은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문학은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뒤쪽 들어가서 이제 시험에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야. 아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EBS 한 번 더 보고 갔을 텐데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EBS를 그렇게 날림으로 안 보고 제대로 보고 갔을 텐데 그래서 EBS나 아니면 문학에 대한 어떤 강점 EBS나 문학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생기면 그러면 그 부분 문제 빨리 풀고 독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독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학을 먼저 좀 들어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문학 개념어가 있어요. 성경 선생님의 문학 개념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도 문학 부분에서 문학 개념어를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수험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어머 선생님 문학 개념어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선지에 나오니까 그 작품을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가도 그 작품은 안 나올 수도 있어. 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선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또 또 또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문학에 무슨 개념이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개념이라는 범위를 못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학에도 당연히 의사소통이라는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써냈다고 해서 그게 모델인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그걸 보고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아 근데 말이야 나는 이래 라든가 어 나도 그와 동의해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라고 공감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고요. 뭘 말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의사소통의 표현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선지에 나오거든? 그게 문학 개념어예요. 문학 개념은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는 작품을 봤을 때 아 여기에 이런 표현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선지에서 찾으라고 하면 지체 없이 바로 찾아 들어가서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게시판을 선생님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게시판을 다 훑어봐도 맨날 물어보는 게 문학 개념어 얘기 물어봐요. 이게 그거 맞아? 이게 그거 맞나? 나 이거 되게 혼란스러웠어. 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나 시험을 이렇게 봤어 라고 후기 얘기할 때 작품이 너무 어려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이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이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라는 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딱 정리해두고 이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지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점수를 잃을 일도 없죠. 문학 개념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법과 장문을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예 언어와 매체까지도 들어가지 못한 이제 막 정말 시작한 노베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학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 문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로 종결하여. 의문형 종결어민을 사용하여. 통사구조를 사용하여.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화법과 장문을 공부했거나 또는 과거에 공부했어도 홀랑 다 까먹은 노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말이야? 언매도 아닌데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거기서 지체가 또 안 생기죠. 근데 화법과 장문에서 홀랑 다 까먹은 학생이나 노베 학생들은 그 부분도 일단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문법을 공부해! 라고 말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줄여서 부를 때 나는 이제 문, 꼭 문? 이렇게 부르고 싶었거든? 그런데 니들은 아, 문학 문법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길지 않아요. 당연히 길 필요가 없죠. 전체적인 언어와 매체에 나오는 문학 기능을 문법 기능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문학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법적 개념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서 선생님이 8강에 걸쳐 설명한 거라 내용 한번 딱 보시면 아, 이거 선제에 나오는 내용이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그다음에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문학은 그리고 또 문학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문학 작품을 많이 보고 싶어. 문제도 물론 많이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거지만 작품을 일단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겠다고 책을 읽겠다고 너무 이뻐라 책을 읽겠다고 막 갖고 와요. 읽어요. 어떤때 눈물도 흘리고 어떤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본인이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이 요약해놓은 걸 봤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나? 나는 분명히 시간을 들여서 읽었는데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온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떡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문학 감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시험에 맞게 감상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본다는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또 부분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온 작품들은 다 알아야 되고요. 교과서에 수록도 있는 작품들은 다 알아야 되고요. EBS도 반복이 되게 심해가지고 올해 낸 작품을 2년 뒤에 또 내기도 하고 또 2년 전에 나왔던 작품이 이번 연도 수록 특강이나 수록 완성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B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도 역시 공부를 하도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엄쌤의 문학노트 시리즈를 만들어놨어요. 문학노트 시리즈를 만들어놨고 이거는 내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이트를 다 통틀어 봐도 이렇게 많은 문화 작품이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 모에만 자료에만 선생님 거에만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들어있는데 문학노트 시리즈는 종합편으로 일단 묶어서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또 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고전편, 현대편, 운문편, 산문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눠놨기 때문에 문학노트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날 때 시간 날 때 유튜브를 뭐 하려봐요. 선생님이 더 재밌는데 그래서 유튜브 대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고 할 때 수학문제 풀다가 지칠 때 아니면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언제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그때마다 켜고 듣고 그 다음에 자료로 또 교재로 뭐 하시면 돼요.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학의 흐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험문제 내는 거였구나 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 작품이 시험문제에 나와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 작품의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서 시험문제가 나올 것인지 또 만약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왜 나왔는지를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준까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학노트 시리즈 지금들께 딱 좋습니다. 문학을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학개념어, 문학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그리고 문학노트 시리즈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학이 이제 준비가 되어 들어간다면 독서도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험문제로 나와있는 유형 기출분석은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출분석을 위해서 선생님 강의에는 독서노트 시리즈가 있어요. 기출분석, 독서노트라고 들어가시고 모평다풀기, 그 다음에 수능다풀기 이렇게 두 개의 강의가 있어요. 모평다풀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평가 다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수능다풀기라고 들어가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문제로 나왔던 지문들 다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건데요. 이걸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독해력 올리면 좋죠. 그리고 알고 있는 배경지식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죠. 근데 기본 목적은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게 어쨌든 독서론을 빼고는 지문의 수가 4개거든요. 지문의 수가 4개인 이유는 복합 지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가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독 지문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능력, 문제풀은 법 그리고 지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독서 지문을 풀어주고 독서 지문을 읽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게 독서로트 시리즈예요. 그냥 딱 두 개예요. 모평답풀기하고 수능답풀기 이거로 문제 푸는 법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사설모의고사 상상모의고사 해석방에 들어갈 거거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적용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따로 무슨 다른 문제집 사거나 그러면서 혼자 막 헤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랑 일단 먼저 기출 분석하고 문제풀이하는 방법 익히시고 이후에는 그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아니, 아니. 나의 원칙이 아니라 평가원의 원칙인 거고요. 그때의 평가원의 원칙은 바로 우리 교과과정이에요. 그래서 교과과정 독서 교과에 정해져 있는 교과과정 대로 선생님의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라는 거 싹 다 보여줄 거고 그걸 적용하고 배워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간 들어갔을 때 또는 6월, 9월 모평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랑은 상상 모의고사 들어갈 거니까 상상 모의고사 통해서 적용 연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게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학, 독서, 무비거, 더 비기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상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EBS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EBS를 수업을 하셔야겠죠. EBS 공부를 하셔야겠죠. EBS 같은 경우에는 수특이랑 수안이랑이 나오는데요. 2월 달에 수능특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수능완성이 나와요. 수능특강, 그 다음에 수능완성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뭐 EBS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고농축 EBS 수능특강 그리고 고농축 EBS 수능완성이라는 강의가 나올 거예요.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운문편이랑 그 다음에 산문편이랑 두 개를 따로 나올 거고요. 수능완성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학편으로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수능특강에서 운문이랑 산문 두 개를 나눠서 가는 이유는 작품사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운문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 고전에서는 연시조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또 가사 전문 또 왜 이렇게 길어? 다 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산문 같은 경우에는 EBS가 소설을 설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문학자적인 의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싶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로 고르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막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걔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라는 대표적인 어떤 법칙 아니면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이건 시험 문제에 안 내. 아니 그럼 거기다 왜 싫었겠어. 마지막에 평가원이 걔를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긴 소설들이 나올 때 그리고 또 어려운 한문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소설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게 어느 부분을 내든지 간에 읽으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을 읽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일이고요. 요약본으로 나와있는 자료들은 너무 요약이 심해서 실제로 나중에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내가 본 건가 안 본 건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산문 나와있는 거 있죠? 이거 산문 나와있는 거 고전 같은 경우에도 전문 다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줄 거고요. 현대 소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소설은 고전하고 달라. 그래서 고전은 딱 막힌 결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사이다가 됐든 뭐가 됐든가를 하여튼 이해가 끝났어. 그런데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끝이 안 나 있거든요.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문학 공부하면서 한국사 공부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지만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하려고 하면 한국사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적인 시대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문학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알아줘야 그래야 나중에 복이랑 같이 연관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연계 작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외에 다른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연계성, 어느 관련성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농축 수능 특강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고 운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문 다 분석해 줄 거고 현대든 고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산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줄거리 선생님만큼 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네요. 나는 나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줄 건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또 그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선생님이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눈앞에 그냥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해 주겠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포인트 다 짚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EBS 관계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왜 고민을 해요? 그거를 시험 문제의 50%를 낸다는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선생님 EBS 강의를 듣죠. 그러니까 EBS 강의하고 선생님 강의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라고 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 우리는 어디서 뭘 시험 문제를 두는 시간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 국어 성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농축 EBS 수능특강 2월달에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같이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6월달 들어가면 고농축 수능 완성 나올 거예요. 작품 수가 완전 달라요. 여기가 한 140작품 정도가 나오면 여기는 한 30작품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급하니까 수능 완성 먼저 하고 그리고 수능특강 나중에 하는 건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능특강에서 시험 내고 수능 완성에서 시험 안 내고 뭐 이런 거 정한 거 없어요. 양쪽 다 어디서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양 많은 것부터 먼저 양 많은 거 먼저 천천히 해두시고 시계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2월달에 얘가 나오니까 6월 모평 전까지 뭐 하시면 돼요. 수능특강 끝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거니까 수능 완성 나오니까 그 수능 완성은 언제까지? 9월 모평 전까지. 9월 모평 전까지 끝내면 되는데 수능 완성 자체가 뭐잖아. 작품 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월 중순까지만 다 끝낼 수 있거든? 아니지. 내 강의가 일단 있으니까 8월까지라고 치자. 다 분석하고 들어가는 강의가 있어야 되니까 8월까지라고 치자. 그러면 9월 들어가기 전까지 8월에서 9월 모평 들어가기 전까지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 전체적으로 회독 한 번 할 수 있어요. 다 들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이후가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들으면서 열심히 뭐 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복습해야 돼요. 안 할 수 없거든. 양이 너무 많고 방대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또 듣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1.4배속까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정확한 딕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들은 거 또 들어도 너무 재미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짧게 더 뭔가 효율적으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알지. 그래서 초고농축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초고농축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나올 텐데 그때는 운문산문 역시 마찬가지로 운문산문 나눠서 가면서 똑같은 교재,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고농축 교재로 그대로 강의만 더 압축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초고농축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아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였구나. 여기서는 전체 작품 전체와 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내용들을 모두 다뤘다면 이제 초고농축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알았죠. 그렇게 이제 압축 요약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제일 좋은 건 고농축 듣고 초고농축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1위의 수교재 같은 경우는 고농축, 수능특강, 수능완성, 초고농축까지 일단 같은 교재를 두 개 같은 교재를 강의에서 쓰잖아요. 지금 고농축, 초고농축에서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교재를 만들 때 기본 목표가 뭐냐면 왜 선생님이 교재에다 그렇게 공을 많이 드리냐면 왜 선생님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글로 읽을 수 있게 선생님 말투로 넣어놓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가든 선생님 교재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귀로 듣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지 근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글로 읽으면서 또 뒤에 붙어있는 만두 우리 손글씨노트 있잖아요. 그 손글씨노트를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어? 나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교재만으로도 복습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강의록 형태로 교재를 작성을 합니다. 공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EBS가 돼요. 그럼 이제 EBS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출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었는가 라는 거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같이 뭐를 낼 거냐면 EBS 고농축, 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대한 문학노트, 문제풀이편 문제풀이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 수능특강, 문학, 문제풀이편 그리고 수능완성, 문제풀이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편이 나올 텐데 이때 문제풀이편은 연기기출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연기기출 또는 연관기출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봤던 그 94년도부터의 수능에서요. 문제를 다 뽑을 거야. 그래서 그 작가의 그 작품, 그 작가의 다른 작품 그 작가의 그 작품은 아니더라도 연관되어 나올 수 있는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작가의 주요작품 이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서 쫙 뽑아가지고 선별한 선생님이 문제풀이편을 만들어 줄 건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문학모를 끝내시면 돼요. 문학기출분석을 끝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무리 정리는 뭐로 들어가면 되느냐? 상상모의고사에서 파이널은 마지막 만나서 여기서 독서, 문학 다 시험 문제로 풀면서 선생님의 해설강을 또 엄청 자세히 해 줄 거니까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선택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과목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택과목에 관련된 거는 너무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해져 있고 법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정리하고 기출분석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엔저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통해서 또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으로 나오는 선택과목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거를 다 강의를 계속 다 들어야 되고 모든 거를 계속 시험 시작할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공부 시작할 때부터 공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도 하나도 없이 다 선생님 강의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들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달려라 언매 한 권 끝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달려라 화작 한 권 끝에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한 권으로 끝낼 거예요. 한 권으로 끝내는 강의로 들어가 줄 거니까 언매 그리고 화작 한 권 끝을 통해서 다 유형정리 끝내고 알아야 될 것들 싹 다 분석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상상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실전 적용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상상 모의고사 들어가는 부분까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선생님이랑 들어갈 때 파이널에서는 상상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고요. 저거 해설강의 선생님이 진짜 아, 해설강의는 이런 거구나. 하나도 빼놓은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선별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공들여서 다 해설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져가야 되고 어디를 놓쳤고 놓친 부분은 어떻게 채우면 되고 하는 거 다 가르쳐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뭘 보냐면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을 봐요. 그럼 선생님 강의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평가원이 이번 연도 시험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장 최근 자료잖아요. 그치? 핫한 경향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2025학년도에 수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그 중간 단계로 2025년도 국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국어 원점수 100점이 10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국어 1등급을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요. 4.3%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가원이 변덕을 물어서 되게 어렵게 과거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그렇게 내든 아니면 2025학년도 수준으로 내든 어쨌든 당신 점수는 뭐 해야 되잖아요. 1등급이 나와야 되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점수. 그치? 그거면 우리 목표는 다 이룬 거잖아요. 나머지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이나 과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후회 없이 이 판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하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선생님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자. 6월 모평 우리 분석해봐야 되고 9월 모평 분석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분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래서 평가원이 우리한테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대비를 할 수 있을까? 6월 모평은 6월의 곰이라는 강의로 선생님이랑 정리할 거고요. 9월 모평은 9월의 곰이라고 들어갈 거야. 왜 갑자기 곰이 나오냐고요. 이거 앞부분에 무슨 말이 붙냐면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라고 들어가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곰탱이 취급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곰은 왜 그런 거냐면 단군 시나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곰이 나와요. 곰이랑 호랑이랑 둘이 같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동굴에 들어갔던 이유도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환웅한테 얘기를 했더니 환웅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굴에 들어가서 버텨라고 말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마늘 먹었어요. 쑥 먹었어요. 호랑이는 도망간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이 3, 7일 동안 버텼거든요. 그 3, 7일이 사실 100일이 아니에요. 3, 7은 20일. 그렇지. 21일 버텼거든. 그랬는데 곰탱이가 뭐가 됐어요? 옹녀가 됐고 그리고 환웅과 결혼해서 나중에 단군을 낳았다고 우리 신화에 나오잖아요. 곰도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햇빛 안 보고 동굴 속에 있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3, 7일 동안 버텼더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곰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초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6월의 곰에서 6월 모평 분석 9월의 곰에서 9월 모평 분석하고 마지막 마무리 지어서 수능까지 가라고 선생님이 6월 그리고 9월 6월의 곰과 9월의 곰 분석 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무비국어 더 비기닝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계속 문학노트 시리즈 들어주고 어? 문학노트 시리즈는 있잖아요. 선생님이 매해 촬영을 하면서 겹치지 않게 대단하죠. 선생님 그 교재들에 보면 맨 뒤에 거기 선생님이 다뤘던 문학작품들 참 목록이 나오는데 정말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 문학작품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 그 강의를 전부 다 듣고 원하는 성적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선생님 블로그 때 찾아와서 선생님은 저의 인생 문학 선생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런 선배님들의 입과 입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선생님 영상 커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와! 말 되게 빠르다. 이러고 있겠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가 됐네요. 2026학년도에 여러분들은 2026학년도 시험을 보고 26학번이 되어서 야! 멋있는데? 26학번이래요. 26학번이 되어서 드디어 이 수릉판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길에 선생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상상 모의고사 파이널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 잘 따라오면서 질문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지 상담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는요. 연구실장, 조교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뭐 하시면 돼요? 직접 질문하시고 선생님한테 직접 질의해서 뭐 하시면 되고 상담에 대한 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한 답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잘나가는 만두가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두 가득 찬 만자에다가 머리 돋자.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라고 해서 손글씨 정리 노트라고 해요. 그 손글씨 정리 노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선생님이 교재마다 노랑 왕만도 노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 빛 노트야.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채우시면 되는데 채우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잘 채웠는지 못 채웠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잘나가는 만두가게에다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리면 선생님이 다 첨삭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디는 더 해야 되고 어디는 부족하고 라는 거 알려줘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판을 후회 없이 멋지게 떠날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은 버의 정신으로 이 수능판에서 좋은 국어 점수, 원하는 국어 점수를 딱 받고 나머지 과목도 점수 잘 받아서 멋있게 이 판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